생명, 존중,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. 오치, 두암, 각화, 우산 등 주택관리공단 북구지역 5개 관리소는 우산주공 3단지에서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와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생명, 존중,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또 입주민 등에게 위기상담전화와 정신건강서비스 수행기관이 적힌 안내책자와 물품을 제공했으며 저희 KCTV 광주방송도 생활이 필요한 유관기관 연락처를 우편함에 배부했습니다.